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품이 하나름 가득한 곳, H마트. 4일 수요일 야구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LED조명회사 제품을 설치한 세이프코필드의 조명시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이프코필드에서 시애틀 대학 레드왁스 야구팀의 연습 경기 시간에 맞춰 이번 새로 설치된 LED조명이 시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메이저리그 팀들 중 처음으로 9장의 LED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메이저리그 대표 인사들도 참석해 연습 경기 중 선수들이 어떻게 새 조명에 반응하는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새 조명 덕분에 선수들의 시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